네, 안녕하세요. NCS 크루 송정원 강사입니다. 자, 이제 자원관리의 핵심 이론 부분들 한 번씩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원관리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원관리에서는요. 일단 이 자원관리를 구성하니 시간관리, 예산관리, 물적 자원관리, 그 다음에 인적 자원관리 능력으로 네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일 텐데요. 그 중에서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유형의 자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유형의 자원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의 특성으로 인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 유지, 활용하는 자원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자원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자원관리하는 방법을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 자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자원의 낭비 유인이 있습니다. 자원 낭비 유인이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 모듈형 문항에서 다수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비계획적인 행동입니다. 자원 활용에 대해 계획 없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원을 막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리성을 추구하는 부분, 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 그 다음에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이 네 가지만을 기억하신다면 조금 어, 이거 뭐더라? 이렇게 하는 생각이 많아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받는 용돈 또는 내가 받는 아르바이트 월급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비계획적으로 사고 싶은 걸 막 사요.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 없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이동할 때, 등교할 때, 어디를 갈 때 우리가 보통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택시를 이용한다고 생각해봅시다. 택시를 타고 매번 이동한다고 했을 때 편하긴 하겠으나 돈을 막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돈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자원이 낭미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와서 보시면요. 이제 모듈형에서 좀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원관리의 네 단계 과정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자원의 수집과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개를 딱 맞춰서 준비하게 되면 그 안에서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분실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12개, 13개 이렇게 조금 더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자원을 수집을 했을 때 이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합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이 4가지 단계에서 하나를 구멍을 뚫어놓고 이 안에 들어갈 설명으로 오른 것을 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볼 부분은 시간 관리 능력입니다. 자,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업무 수행에 일을 할당하는 능력을 우리가 시간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다소 출제되는 부분은 이제 시간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는 매일 24시간 똑같이 반복적으로 주어지고요. 속도도 어느 사람은 일 빨리 가고 어느 사람은 늦게 가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멈추고 이 다음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빌리거나 저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내 친구가 요즘에 조금 한가해서 쉬고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나한테 30분만 빌려줘 라는 게 절대 불가하죠.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있고 시절에 따라서 밀도와 가치도 다르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간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느냐를 봐주시면요. 일단 스트레스 관리가 되고요.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관리에서는요. 일단 시간 관리를 통해서 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요. 내가 오늘은 조금 더 일에 대한 집중도가 높으니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내일은 일정이 있으니, 약속이 있으니 이 부분에서 오늘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적절하게 워라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균형적인 삶,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을 때 생산성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 목표 성취까지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모듈형에서 좀 다수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시간 낭비 요인입니다. 시간 낭비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예시를 들어서 여기에서의 외부 요인, 내부 요인이 무엇이냐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예시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외적 요인입니다. 외부인이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시간에 의한 것으로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내가 아니라 바깥 부분에서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가장 많은 오답으로 고르는 게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는, 예약하지 않고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는 고객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바로 외적의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이에요. 고객이 찾아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예약을 한 고객은 괜찮지만 예약을 하지 않은 고객은 노! 안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한 번 가볼게요. 그 다음으로 자, 내적 요인은요. 나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됐을 때 가장 좋은 파트는 뭐냐면 일단은 바로 뭐예요? 나와 관련된 거잖아요. 우유부단한 성격 우유부단한 성격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루는 거 미루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적 요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바로 시간 관리에 대한 오해인데요. 시간 관리에서는요. 시간 관리 잘하면 좋은데 굳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 관리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간 관리는 상식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그냥 시간 관리하면 좋겠지. 그렇지만 나한테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시간에 쫓기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것도 어느 일정 부분은 맞다고 할 수 있으나 자, 실제로 시간을 잘 관리하면 그렇게 몰아서 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나눠서 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담이 줄게 되거든요. 자,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력과 할 일에 대한 목록으로만 충분하다. 체크리스트만 작성해 놓으시면 된다. 이것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번에는 이 시간에 이만큼이 걸렸으니 조금 더 아니면은 덜 시간을 배분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오히려 더 창의적이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오해 파트도 팁으로 하나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시간 계획이에요. 시간 계획은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분배하고 최단 시간에 최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시간 계획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간 계획의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무엇을 할지 목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예상 소요 시간을 해서 이제 시간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간 계획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시간을 관리해야 하느냐 바로 많이 출제되는 60대 40룰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자, 60% 60%는 계획한 일에 쓰시고요. 나머지 40은 계획되지 않은 일에 쓰는데 그 중에서 20%는 계획 외의 행동 그 다음에 그 나머지 20%는 나머지 20%는 자신이 창조성을 발휘하는데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수업이 3시에 끝나요. 자, 그럼 친구와의 약속을 3시에 잡아요. 근데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선생님께서 공지사항을 주시거나 뭘 했을 때 3시보다 조금 넘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단 5분, 10분이라도 어쨌든 버리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자, 이거는 이제 시간관리 매트릭스인데요. 자, 긴급한 것과 긴급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긴급하고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과 끝은 잘 선택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겠죠. 자, 원래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해요. 왜냐하면 다급하게 누군가 부탁을 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들어줘야 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놓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일의 우선순위는 중요함이 더 포인트다. 요것이 포인트다라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면서 긴급한 거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것을 한 다음에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요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요렇게 Z자로 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일의 우선순위에서 순서를 정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 자원관리에서 꼭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OO기업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업무와 소요시간이 다음과 같을 때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전체 시간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P, E, R, T 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요.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시간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선행업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부터 시작돼서 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선행업무가 없는 것들은 동시에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위쪽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A를 몇 시간 할 수 있냐면 A를 3시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겠죠? A, 3시간. 자, 그 다음에 2를 할 수 있겠죠? 그럼 2는 2시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는 2시간. 자, 그 다음에 선행업무에서 A와 E가 끝났을 때 갈 수 있는 거가 있죠. 자, 그래서 A가 끝났으니까 B를 4시간 동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3시간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4를 더해 주시게 되면 여기 7시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다리지 않고 E가 끝나면 또 바로 할 수 있어요. 뭐를? D를 바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4시간. 또 여기서 6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D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A, B, E, D가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봤더니 B와 D가 다 끝나야지만 할 수 있대요. B와 D가.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 D 끝나고 하려고 봤더니 B가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쉬워줘야 돼요. 그럼 여기 7시간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자, 그러면 이제 B도 끝났고 D도 끝났으니까 둘 다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C가 2시간 동안 들어가요. C가 2시간 동안. 그럼 9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라스트. C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있는 F를 할 수 있겠죠? 자, F 그러면 여기 4시간 되니까 총 합쳐서 13시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PERT 기법으로 소요시간을 계산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관리에서는 이 유형의 문제가 꼭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관리를 공부하실 때 PERT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예산관리 능력입니다. 자, 다음은 예산관리 능력입니다. 자, 예산관리는요. 직장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예산을 확인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사용하는 능력이고요. 예산관리에는 통제, 그리고 편성, 비용, 산정까지 총 3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예산자원관리에서, 예산관리에서는요. 자, 이 유형이 다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적정 예산의 수준이고요. 개발 책정 비용과 개발 실제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개발 책정 비용과 개발 실제 비용이 같아졌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개발 책정 비용과 개발 실제 비용을 비교했을 때 책정 비용이 더 많았어요.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들어간 게 원래 100만원 된다고 했는데 60만원밖에 안 들었네? 그러면 아, 40만원이 이득이겠구나. 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100만원어치를 써야 하는데 60만원만 썼으면 40만원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만큼 저렴한 제품을 썼으니까 경제력이 손실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원래 100만원이 우리가 책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개발을 해보니까 130만원이 들었어요. 어우, 그러면 원래보다 30만원이 더 들어간 거죠. 그랬을 때는 적자가 발생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첫 번째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와서 이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인데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직접 비가 뭐야? 간접 비가 뭐야? 라고 묻기보다는 직접 비와 간접 비를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다소 출제되고 있고요. 그 구분의 기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직접 비와 간접 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추적 가능 여부입니다. 이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었니? 이거를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완벽하게 계산하지 못해? 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직접 비, 그렇지 않다면 간접 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비용은요.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 소비된 비용으로 재료비나 원료와 장비, 시설비, 인건비 등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보비, 광고비라고 하는 것은 이 간접 비용에 속해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비용 중 직접비를 제외한 거, 그래서 직접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계산할 수 없는 거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광고비입니다. 그리고 통신비, 사무비품비, 각종 공과금 여러가들이 있는데 어, 선생님 그런데 이 제품을 해서 광고를 하면 많이 팔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광고를 통해서 얼마만큼이 팔렸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이 땡 핸드폰 있죠? 자,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만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저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광고를 통해서 어,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이 매출로만 봤을 때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비는 간접비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야? 라고 묻기보다는 그 기준을 묻거나 또는 예시를 통해서 구분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구매된 재료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는 직접비에 속하겠죠. 얘는 직접비에 속합니다. 자, 원료비와 장비는 마찬가지로 직접비죠.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모된 원료나 필요한 장비에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나 임대에 사용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제품을 효과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거나 구매된 시설에서 지출된 비용. 그 다음에 여행 및 잡비, 그 다음 인건비, 자,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다 모두 직접비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시 부분도 한 번씩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예산관리 절차예요. 예산관리는 일단은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줘야 되고 예산이 얼마인지를 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산이 필요한 활동 규명에서는 예산이 배정하기 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일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부터 예산을 차례대로 배분하는 거죠. 자, 이런 관리 절차를 지니고 있다. 자, 이 관리 절차도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하나의 기호를 주고 다음 기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것들이 모듈형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원관리에서 특히 예산관리 능력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수익체계표입니다. 자, 비중은 많이 높진 않으나 그리고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나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보지 않았다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수익체계표는 경쟁관계인 두 회사의 제품별 홍보에 따른 수익체계를 정리하는 표고요. 자, 양수인 경우에는 수익, 이익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에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X회사랑 Y회사가 있어요. X회사가 A제품을 판매를 해요. 그랬을 때 Y회사가 D제품을 판매를 하면 X회사는 1억이라고 하는 이익이 생기지만 D는 2억이라고 하는 손해가 생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를 해서 보시게 되면요. 그 분기마다 또 선호하는 제품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름에 패딩이 팔릴까요? 겨울에 에어컨이 팔릴까요? 네, 둘 다 팔립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패딩을 판매하는 부분이 다소 겨울에는 10건이 팔렸다면 겨울에는 1건, 2건 이렇게 팔리고 있을 거고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10개가 팔렸으면 겨울에는 1개, 2개. 팔리긴 팔리나 그 시기마다 팔리는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수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물적 자원입니다. 자, 물적 자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석탄 이런 것들만 자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물적 자원은 자연 자원과 인공 자원 두 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자연 자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자원이죠. 자원이자. 그래서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자, 인공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로 이제 가공해서 만든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도 자원, 물적 자원에 들어간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적 자원의 관리의 중요성은요. 효과적인 관리를 이뤘을 때 경쟁력이 향상되고 과제 및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만약에 관리가 소홀합니다. 그랬을 때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길 수 있고요. 과제 및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적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적 자원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에는 뭐가 있느냐?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관 장소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볼게요. 자, 생산하기 조금 싫을 수도 있는데 자, 여름철에 내가 우유를 먹고 싶어서 우유를 샀어요. 자, 우유를 우리는 원래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나머지 그냥 베란다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먹으려고 해요. 그 우유를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부패가 돼서 아마 먹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관 장소를 잘못 파악했을 때 우리가 그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훼손됐을 때, 분실했을 때 훼손은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게 되면 못 쓰니까 내가 그게 필요하다면 다시 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실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잊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거니까 이때 어떻게 돼요? 또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목적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거 바로 충동구매죠. 자, 아마 여러분들 장롱에도 있으실 수 있어요. 어, 너무 예쁘다 하고 샀는데 이거는 내가 잘 안 입는 스타일의 옷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신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충동적으로 구매했을 때 그 사용하는 빈도가 적게 되면 역시 자원에 대해서 물적 자원을 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물적 자원 관리 과정인데요. 자, 이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어떻게 주냐면 ㄱ, ㄴ, ㄷ, 괄호를 줍니다. 이제 빈칸을 만들어주고요. 이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제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사용물품과 보관물품을 구분해 주시고요. 사용하는 거,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앞쪽에 그 다음에 보관하는 물건들은 안쪽에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동일 및 유사품의 분류예요. 동일성의 원칙을 반영해서 같은 품종은 같은 장소에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방에 엄마가 접시를 보관한다고 해보세요. 접시나 냄비 같은 거는 주방에 있어야 되는데 나의 방에 보관을 한다. 그건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나의 책을 주방에 보관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을 때 편리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 어디에 뒀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사성의 원칙이에요. 비슷한 것들은 같이 보관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펜을 보관했다고 한다면 볼펜 옆에 수정 테이프를 보관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동일 및 유사 물품의 분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상품의 특성에 맞는 보관 장소를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 이게 무슨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 특성에 맞는다. 그 우유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유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짐볼 있죠. 이 짐볼과 박스를 같이 보관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보통 밑에 박스를 두고 밑에 박스를 두고 짐볼을 올려놓거든요. 근데 이게 똑바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짐볼 위에 박스를 올려놓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황으로 하면은 당연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 맞는 보관 장소를 골라주셔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인데요. 인적 자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효율적인 인사관리 원칙이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는 위에 세 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 세 개를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적재적소 배치예요. 그래서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공정보상은요.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열정패이 이런 거 삐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하게 나의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정인사라고 하는 것은요. 직무를 주는 거, 승진하는 거, 상, 벌, 근무성적평가, 임금 이런 것들 다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의 안정의 원칙인데요. 직장에서 신분 보장되고 자,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믿음을 주어야 근로자가 안정을 해서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창의력 개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 건의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고요. 적절한 보상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결의 원칙이에요. 단결은 직장 내의 구성원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줘야 되고 서로 유대감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세 가지는 바로 공정보상과 공정인사 그리고 적재적소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들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게 기업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어디에서도 중요하겠어요? 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개인 차원의 인적자원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인맥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맥이라고 하면 인맥은 좀 안 좋은 건데? 뭐 좀 불합리한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차원에서의 하나의 자원이고요. 그것을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거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 동호회 등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맥의 장점은요. 정보와 정보의 소스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해결책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관계를 통해 나 스스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삶이 탄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취업, 승진, 창업의 여러 가지 도움을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인맥으로 그냥 통과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인맥관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취업에서 내가 어려운 부분들을 인맥을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채용을 도와준다. 그랬을 때 그냥 원래 우리 능력도 안 되는데 뽑아주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직 차원에서 인적자원 관리는 뭐냐. 자, 인적자원 관리가 조직의 큰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세 가지 기본 원칙 있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적자원의 특성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인적자원이 능동성을 가지고 있고 개발 가능성 그리고 전략적인 자원입니다. 능동성은요. 진적자원이 능동적이에요.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인적자원으로부터의 성과는 그 욕구, 동기, 태도, 만족감, 행동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은요. 인적자원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개발을 하고는 그런 잠재능력,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가능성이 되게 무궁무진하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다음 전략적 자원입니다.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주체가 사람, 즉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인적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효과적인 인력 배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에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인력 배치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적재적소주의,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알맞은 곳에 배치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능력주의는요. 능력이 최고다가 아니에요. 능력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능력주의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부여해요. 그리고 그 성과를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된 능력과 실적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개인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능력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균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와 개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팀에 대해서 평등한 적재적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균형,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적재적소주의, 능력주의, 균형주의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효과적인 인력 배치의 원칙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아까 얘기 말씀드렸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인력 배치의 유형에 대해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배치를 했을 때 양적 배치, 질적 배치, 적성 배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양적 배치라고 하는 것은요. 인원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복도 청소를 하는데 10명을 시킵니다. 그런데 교실 청소를 할 때 1명이에요. 복도는 좁고 길긴 하지만 그래도 교실보다는 규모가 작죠. 그런데 교실 엄청 크잖아요. 그 교실 혼자서 다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당해요. 이렇게 그런 상태를 보고서 인원을 잘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양적 배치입니다. 그래서 작업량과 조업도, 여유 또는 부족 인원을 감안해서 소유 인원을 결정하고 배치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질적 배치는 다른 말로 적재, 적소 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성격 이런 가장 적합한 위치에 배치를 하는 것을 질적 배치라고 이야기하고요. 적성 배치는 팀원의 적성 흥미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를 했을 때 각각을 구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개가 다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인력 배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원관리와 관련된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부분들은요. 모듈력 문항에서 다수 출제되고 있고 자원관리 능력을 본다고 했을 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고요.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